좀 더 열심히 싸워봐, 호로리야 날아가 호로리! 녀석을 괴롭혀! 으악! 자, 뭐부터 해볼까? 타! 신임의 뜻이랍니다 스웨인이 계속할 거에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닐까? 으악! 으악! 봐줘, 정치야! 지앗! 흠! 제창이 여러분을 보호할 겁니다 흠, 은퇴하고 싶다 흠 흠 흠 아, 이번에는 좀 편한 일이었으면 유나를 기다렸어? 흥! 방패기 사단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방패기 사단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나의 부진이 창끝에다니 흠 흠 흠 알았지, 호로리야? 흠 태어났던 것처럼 흠 흠 흠 신임의 뜻이랍니다 흠 흠 자, 뭐부터 해볼까? 흠 종 차단 흠 흐 흠 Mommy 좀 더 열심히 싸워봐, 호루리아 쪘옵! 지휘관이 근성을 보여드리자 쪘옵!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닐까? 얍! 잘 썼네~? 서하자 참치하옹! 캬! 스웨이 계속할 거예요 얍! 알았지, 호루리아? 후연했던 것처럼 방패기 사단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맡길게요! 내가 도와줄게요 신님의 뜻이랍니다 고요하게 타오르는 새벽이요 자, 뭐부터 해볼까? 아, 이번에는 좀 편한 일이었지만 힘을 빼앗아! 그렇지! 흠 시청자 1위 1위 2위 4위 5위 2위 2위 3위 3위 4위 5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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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위 으악 유나를 기다렸어? 얍!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안했지요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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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